한글자막 by 한효정 많은 터닝포인트를 겪으며 지금까지 달려온 이 남자가 또 다른 변화를 꿈꿉니다. 아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 노래의 가사와 같지 않을까요? 이 남자가 지금껏 멋지게 그려온 그림 그리고 앞으로 그려갈 그림이 궁금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It's showtime! 한류킹의 컴백. 스페셜 초대석 장근석의 큰 그림.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자 보는 라디오 켜셨나요? 너튜브에서 철파엠 치시고 저희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와 이거 실화 맞나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장근석 맞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군 제대 후 첫 방송 2년의 공백 후 가장 먼저 그 어디도 아닌 철파엠을 찾아둔 남자.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저 장근석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소집 해제를 마친 장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손주희씨가 it's 장근석 쇼타임. 정지향씨가 꺄 어찌다 장근석 하트. 윤소영씨는 장근석이라니. 세대하자 마저 첫 스케줄이 철파엠인가요? 철파엠 클라스 하셨는데요. 와 지금 철파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어떤 게 신기해요? 제가 왜 철파엠을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냐면 제가 아침 8시에 출근을 시작하거든요. 항상 제가 출근길에 아침에 들었던 영철이 형의 이 라디오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지금 근석이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할 텐데 근석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집 해제를 했습니다. 소집 해제를 한 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했으니까 딱 3일째. 그렇죠.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여러 방법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백할 수 있는데 우리 철파엠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거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열 글자로 요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열 글자로 먼저 얘기해 들 수 있어? 출근 파트너 출근 파트너 렛츠 철파엠 소리 질러 출근 파트너 렛츠 철파엠 그렇죠. 출근길에 우리 장근석 역시의 파트너였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2년 만에 방송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게요. 생각하면서 우리 멜로망스의 동화라는 노래 제목 이 부분이 이제 근석씨의 지금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는데 어땠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들을 때는 사실 너무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보다 지금의 분위기처럼 되게 텐션이 많이 업되어 있는 좀 업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운전할 때 들었으니까 보는 라디오를 못 봤잖아요. 저 근데 오늘 오면서 봤는데 정말 텐션 대단하십니다. 텐션 대단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음악 나갈 때의 형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찐이에요. 노래 나갈 때 이제 거의 에어로빅 선생으로 변신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근석씨가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죠. 애정이 있죠. 사실 철파비 든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사실 근석씨가 2004년입니다. 16년 전에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지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스튜디오였어요. 그렇죠? 여기였죠. 근데 스튜디오는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16년 전이라 위치랑 사이즈는 똑같은데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연수 진행자였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당시 17살 맞나요? 변성기도 안 끝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소리 어땠을까요? 그러면요. 그때 되게 이제 지금 목소리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지금 이 목소리랑 너무 다를 텐데 근석씨는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사실 2004년이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첫 방이었잖아요. 네. 네.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 진짜요? 네. 자 17살 아 소름 17살의 근석씨의 목소리 아 나 어떨까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드디어 내가 DJ가 됐다. 진짜로 됐다. 됐다! 아하하하하하 오! 으아하우! 으아! 영수의 신입 DJ 장근석의 선서 1. 오바는 하더라도 잘난 척은 하지 않는다. 2. 말을 잘하는 DJ보다 말을 잘 듣는 DJ가 된다. 3. 어리다고 기죽지 않고 젊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4.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내가 뭔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함께해요. 아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여러분 당사자가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됐다! 드디어 DJ가 됐다? 아니 17살이면 너무 아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나댔네요. 한결같네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바는 하더라도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랑은 좀 다른 모토구나. 저는 오바를 하면서 잘난 척도 같이 하거든요. 하하하하 대단하십니다. 구진 씨가 17살 근석 씨 너무 귀엽네요. 그럼요. 장채연 씨나 헛! 17살 대단하다. 와 이게 16년이 흘렸던 라디오입니다. 어때요? 16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옛날 사람 네. 제가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쓰는 말들을 막 계속 배우려고 하거든요. 뭘 배웠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뭐 예를 들자면 아 영철이 형 텐션 우주 부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좀 쓰는 건가요?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반모 알아요? 그거 뭐예요? 반모. 반찬 모음? 하하하하 감을 안 줄봤어. 일단 다 던지는 거는 반말 모드. 아 그거 반모. 반모. 아니 근데 사실 팟캣 했을 때 직진 라디오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요? 네 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보는 라디오처럼 영상이랑 같이 했었죠. 그건 어떤 라디오였어요? 직진 라디오는? 이 직진이 사실 저희의 그 약간 슬로건 같은 느낌이었어요. 팬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전진하자.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한국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또 많은 팬들. 그렇죠.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각자 참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뭐 그런 것들 많이 깨달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시네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근할 때 여러분 2년 동안 철파임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2년 동안 딱 정해진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사실 군생활도 뭐 쉰 것도 아니지만 데뷔하고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쉰 적도 없었을 텐데 네. 맞아요. 운동도 계속 했죠? 운동을 처음에 사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사회복무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몸이 좀 긴장감이 풀리고 또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이 이제 좀 붙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놨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었죠. 지금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더 관리를 하면 네. 근데 2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철파임을 들었다고 하는 우리의 철파임 찐 애청자죠. 근석 씨. 네. 여기서 잠깐 근석 씨를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능들이 이제 관문들이 많아요. 그냥 넘기질 않아요. 네. 반모 아까 막 물어보는 거 봤죠? 네. 여기서 간단한 철파임 퀴드를 준비했습니다. 출근할 때 매일 들었다는 철파임 사실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떨리는데? 퀴드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맞출 자신 있습니까? 네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문제 중이에요? 세 문제까지는요. 세 문제까지? 자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철파임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철가루. 철파임 3부 대한민국인 타일러 라시와 함께하는 코너죠. 진짜 미국식 영어의 줄임말은? 진미영. 앞에서 뉴스를 전달했던 정상근 기자의 애칭이 여러 개인데 아는 대로 말해본다면? 기자님.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건 퀴즈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철파임 코너 중에 장근석의 원픽 코너는? 원픽. 제일 좋아하는 코너? 직장인 탐구 생활. 아 이거 봐요. 와. 저거 다 듣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기자님 별명은 웃긴데요. 기자님? 기자님은 기자님이라고. 기자님이라고 불렀는데. 아 뭐 이제 정불리에 우리가 몇 개 면벽 닉네임이 있었는데. 아 정불리. 대단합니다. 일단 철가루인 걸 알고 있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근석 씨를 월드 철가루라고 부를 거거든요. 월드 가루. 월가. 약간 월가. 월스트리지야? 월스트리지 월가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코너를 하나 물어봤더니 바로 진짜 뭐 정족도 없이 직장인 탐구 생활. 이랬습니다. 왜죠? 이게 참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 비슷하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주임님들이나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되게 다른. 되게 또 다른 고난이 있구나라고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했어요. 주신 아나운서를 또 좋아하시거나 뭐. 아침마다 목소리 너무 경쾌하시고. 주신 아나운서. 네. 저 그죠. 오늘 안 오셨나 봐요. 내일 오니까. 직장 연휴 보고서 들으면서는 어때요? 좀 설레였나요? 약간 공감이 좀 더 많이 되는 느낌이었다 할까요? 약간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동료들에게 걸리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 영기 지적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항상 내려놓고 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내려놓고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연기. 자 그렇다면 오늘 코너 제목이 장교석의 큰 그림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들도 많지만. 앞으로 그려가야 할 그림도 많은. 큰석 씨에게 찰떡인 코너 제목인데. 우선 이미 그린 그림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벌써 데뷔 29년 차니까. 그런 숫자 지워주세요. 알았어요. 지우고. 그동안 했던 작품들이 엄마 엄마 해. 저희가 그중에서 몇 작품만 골라서 컷으로 준비했는데요. 장근석의 이미 그린 그림 몇 장면. 아 명장면. 명장면을 몇 장면이래. 명장면 컷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오 운동 잘했어? 네 강도리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아주 못 당했던걸요. 아유 그러네. 명태야 건미야 아침 먹게 내려와. 그렇게 연습들을 해댔으면서 이 짧은 걸 못합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한 명씩 죽여놓는 거 통쾌하시냐고요. 별로. 죽여놔서 변하면 백만번도 더하겠는데 똑같잖아.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도 안 해주는 지휘자. 시간 낭비거든요. 하긴. 좋아해라는 말을 또 들으면 심장이 터질지도 몰라. 꼬미남, 스파게티 좋아해? 스파게티 좋아하냐고. 꼬미남, 숯불갈비 좋아해? 냉면은 좋아해? 초밥은 좋아해? 난 초밥 좋은데. 대답해봐. 넌 어때? 제가 전화를 밀어내고 용상에 앉은다 한들 과연 저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백성도 순리와 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평범한 백성이기에 더 위로받고 잔향을 받는 것이지 정말로 제가 이 나라를 뒤엎길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저 나의 지세에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일단 네 작품만 골라봤고요. 진짜 많이 해주셨네요. 그렇죠. 우리 담당 피디님 제작진들이 다 준비했는데 목소리 대박이라고 지현 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연수 씨나 장근석 좋아해.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 잘 그린 것 같죠? 네. 시간대별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시간대별로. 그럼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99점. 일단 처음에 나왔던 목소리 앳대 목소리가 2000년이었어요. 요정컷미. 13살이네요. 13살 때. 20년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29년 전 20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좀 재미있었던 게 요정컷미에 나왔던 제가 저의 아버지 역할이 김창환 아저씨예요. 김창환입니다. 9시 지금 11시 김창환. 소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인사도 가끔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8년 베토벤 바이러스. 이게 20대 초반이었죠? 네. 특히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작품이었어요. 웬만한 남자분들은 저 싫어하는데. 찐당황했어요. 그래요?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고 그러시니까. 아예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2009년 바로 또 그 다음에 미남이시네요. 이게 이제 장근석의 거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 대사? 고민함. 스파게티 좋아해? 스파갈비 좋아해? 네. 그 좋아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딸꼭질을 하는. 오랜만에 그 느낌 살려도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제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고민함. 스파게티 좋아해? 스파갈비 좋아해? 아유 어색하네요. 이제 딸꼭질이 안 나와요? 이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16년에 했던 대박이라는 작품이었죠. 이거는 사극이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 SBS 연기대상, 체우스 연기상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셨고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제가 한 작품들은 다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고 다 이제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고. 근데 의미가 있었던 작품은 저에게는 사실 황진희라는 드라마였어요. 황진희, 황진희, 황진희! 그때 이제 아역에서 처음 성인으로 넘어오면서 저를 좀 리마인드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언급하자면 내 작품 외에 또 다른 황진희까지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검색 퀴즈 나갈텐데요. 초록색 검색창에...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충 알아들으셨죠? 초록색 검색창에 장근석 세 글자를 치면요. 인물 정보 간단한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는데 프로필 사진에서 근석 씨가 입고 있는 옷은 뭘까요? 이거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직접 한번 드려볼까요? 네. 1번 검은색 반팔 티셔츠. 2번 노란색 후드티. 3번 줄무늬 티셔츠. 자 어떤 걸까요? 셋 중에 하나는 확실히 입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철가루들의 힘으로 장근석 씨 검색어 1위도 또 만들어주시고요.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쏠 거니까요. 샵 1077 딸보문조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우리 구진 씨가 은호도령. 아직도 기억나요. 월드가루 멋있다. 아니 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월가 괜찮아요. 뭔가 철판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네. 월가. 왠지 월가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장근석 씨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1번 2번 3번 중에 검색하셔서 보셔서 퀴즈 꼭 정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진 씨께도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 챙겨드리고요. 이제 3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3부 가면 우리 장근석 씨한테 이거 해주세요 등등등 궁금한 질문들도 쭉쭉 남겨주시고요. 자 월가 3부 함께 갈까요. 장화들 함께. 스테이 트렌던 홈페이리웨어. 아침에 파워 랩에 못해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네 황정이였니 아침을 선물할게 베이비 돈 워어 랩 파워 랩 엠worth 끝도 유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잡청을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역이라는 직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웃고 놀리는 속옷을 입고 찍은 그 속옷 광고 어떤 아이가 그걸 들고 와서 전교에서 놀렸어요 장근서 학교 안 나오더니 백날 이런 것만 찍고 다닌다 야씨 뭐야 이게 그때 처음 받았던 페이가 200만 원 그 200만 원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제 삶이 당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 원동력을 찾으세요 옆에 있는 내 동료랑 싸우는 게 아니고 거울을 봐 나랑 싸워 나랑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떨어졌고 다시 도전하면 되지 나에게 기회는 또 있어 자기가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4부 시작하면서 들은 음성 컷 와 뭐 명대사 명언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방송됐던 프로듀스 101 시즌1에서 국민 프로듀서 대표로 MC를 맡았던 이 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아침에 이런 텐션은 좀 안아올리는거에요 어떤 텐션이 어울릴까요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정경남씨가 장대표다 우리 장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4년 전 목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 101 처음 시즌1에 지원한 친구들 앞에서 강연같은걸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라떼는 말이야 같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했어 이런거 같아서 되게 아까 반모 반말모드 이후로 되게 라떼말이야 신조어 잡고 쓰고싶어 하시는거 같고 저 지금 텐션 우주 뿌셔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부에서는 배우 장근석이 그려온 그림을 만나봤다면 4부 시작은 예능에서 활약했다는 얘기도 나눠볼텐데 프로듀스 101 근석씨한테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101이요? 저한테는 일단 후배들을 처음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책임감도 좀 있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었고 가장 큰 효과는 저를 잘 몰랐던 어린 팬들에게 좀 부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얘기를 아까 막 하셨는데 사실 아까 그 해준 말들이 여러개 있었는데 아역을 시작한게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아동 속옷 광고 지금 받은 페이가 200만원 그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5살 때 200만원 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 중학교 때였는데 이게 저희 집 1년치의 월세가 한 22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처음 이제 제가 벌게 됐었죠 그런 얘기를 뭐 서순음 없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역배우로 시작했던 어린 장근석 지금의 장근석 목표를 향한 원동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저와 반대로 꼭 비교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만큼 이 사람만큼 이렇게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 자신과 싸우고 싶어요 나 아까 그거 되게 와닿았어요 동료를 보지 말고 거울을 봐 우리 옆에 자꾸 보잖아요 맞아요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미는 건데 뭐 실패했다 그러면 또 하면 돼지 젤더스톤으로 물 쏟아서 어떻게 따끄면 돼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딱 그 말을 하는데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6154번님이 장근석씨 센스가 어디 가나요? 아 it's your time 멋지게 한번 외쳐달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it's your time 아침엔 이래야 돼요 우리 다 찐들이 나타났어요 지난주 우리 배우 김선경씨도 오셔서 제가 어머나 어설프게인데요 오리지널로 어머나 저것도 들었어요 여기는 진짜 다 찐들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최지선씨가 문자를 주셨어요 와 감동이네요 성실하게 자라온 장근석씨 오 진짜 성실 성실? 왜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성실하다기보다 그냥 매 순간을 즐기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즐기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 음 여유로 다가와 말 부르는 소리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요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나왔네 우리 박지숙씨가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참 복이였어요 우리 철가루가 또 한 대 50대 6대도 있고 정말 다양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 그럼 젊은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석씨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속이 굉장히 이제 깊은 것도 느껴지고 성실함도 느껴지고 목소리가 여러분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근석씨가 또 철파임 찐팬이기도 하잖아요 이 코너 알 것 같은데 원래는 3분 시작할 때는 영철본색이라는 코너 있거든요 오늘은 근석본색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 코너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될 노래를 근데 저희 오늘 회사 직원들이 다 첫 스케줄이니까 좀 진중하고 많이 눌러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열심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이 코너는 진중하게 이건 장난기 다 빼시고요 대신 이 타이틀은 근석본색은 제가 가열차게 불러볼게요 아 그건 가열차게 하고요 이건 소속사로 다 허락받은 거죠? 몰라요 지금 생방송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고 이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8시 37분 16초에 장근석씨가 실검 1위를 오 감사합니다 장근석 프라임스 그렇다면 오늘은 장근석씨 우리 근석씨를 빨리 모시느라고 이코를 못했는데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렸던 근석본색 음악 주세요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탄산 근석본색 가능한 오랫동안 배우로 살고 싶다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작품이겠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작품이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이 되리라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겠지만 2014년 장근석 패션화보 인터뷰 중에서 근석본색 상처 없이 아름다운 조화는 현실감이 없잖아 가시도 있고 적당히 상처도 있는 생화가 생명력에 있어서 난 좋아 아 근석본색 가시도 있고 적당히 상처가 있는 생화 어떻습니까 이영수지가 근석본색의 멋진 뿜뿜 가시가 있어야겠죠 그죠 저는 좀 거친 걸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서 너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보다는 좀 그렇게 상처가 있어도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일 전에 이영자 씨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장미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딱 장미료만 있으면 너무 이쁠 텐데 왜 가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찔리면 아픈데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너 원래 가시인데 꽃을 준겨 발상의 전환이네요 너는 가시였어 가시인데 꽃을 준겨 왜 그러는겨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네요 홍현정 씨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자를 고대로 읽으셔야 돼요 아까 느낌 달려서 네 홍현정 씨가 근석본색 지구 뿌셔 네 지구 뿌셔 지구는 뿌시면 안 돼요 지구 뿌시죠 지구 아파 지구 아파 아 2014년에 했던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조화보다 적당히 상처 있는 생화가 더 좋다 이야 아 이때가 벌써 6년 전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저는 뭐 나오면 다 뭐 10년 몇 년 무슨 뭘로야 장균석은 오늘 키워드가 자 이거 6년 전 기억하세요 자 29년 전 기억하세요 자 20년 전 기억하세요 미나미 시네요 11년 전 기억하세요 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아니 0081번님이 장균석 씨 철파임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다 잘해 코너 다 알아 아 그러니까요 저 진짜 찐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고른 작품이 사실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때 우리 근석 씨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본 캐릭터라든지 다른 동료들과 맞춰보는 그 시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만약에 제가 작품을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작품을 하면 팬들한테 좀 미안해요 그거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배우가 연기를 안 하는 친구가 어떻게 배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매번 작품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은 꼭 있죠 아 근데 근석본색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디오 혹시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시 예전에 영수처럼 아 저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죠 아니 지금 코멘트 탁탁 할 때 보면 아 사연 같은 거 상담도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럼 요즘에 우리 통찰을 한 우리 근석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최근에 느낀 건 제대도 했고 조금 센 말일 수도 있는데 책에서 책 제목 중에도 있고 실제로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 말했는데 프랑스사스 사강이라는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내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상황에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가 부셔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겁이 없어요 저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탈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두지 않는 한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만 프로투스 101도 해보고 그렇죠 또 예능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저를 계속 부딪혀보고 싶어요 부딪히고 도전하고 무너지고 또는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작품이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제가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래서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 작품도 시작하실 때 또 철팡 모셔가지고 홍보도 한번 하시고 어제도 새벽까지 대본 읽고 잤어요 아 진짜 대본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대본? 이러저러한 많은 대본 아 그래요? 좋아요 저는 철팡 대본 본 줄 알았네요 자 그럼 이제 노래 한번 듣고 올 텐데 자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철가루들 이거 해두시면 어떨까요? 근석씨가 앞으로 그려갈 그림 같이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나마야 철가루가 그린 그림 앞으로 근석씨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작품들 뭐 이런 역할을 맡아주세요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서 큰 그림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 파괴하거나 망가질 준비가 다 돼있다고 하니까 자 보내실 곳이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근석의 노래 갈까요? 뭐 뭐 뭐 이거 이것도 몇 년 전이야 괜찮아요 저는 저를 파괴할 권리가 함께 만든 멜로디 이거 몇 년 전 노래예요?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한 8년 함께 만든 멜로디 함께 들어요 힘없이 돌아져버린 표정과 가득 꼬여있는 눈물을 참고 돌아섰을 때 말없이 날 바라보던 말없이 날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장근석의 함께 만든 멜로디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출근길에 들었던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근석으로 돌아왔고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근석 세 글자를 검색하셨어요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필 사진에서 근석씨가 입고 있는 옷은 뭘까요? 정답은 근석씨가 직접 발표해 주실까요? 정답은 3번 줄무늬 티셔츠입니다 0362번님이 3번 줄무늬 티셔츠 근석근석근석 우리들 품으로 돌아온 거 너무 감사해요 야호 2043번님이 3번 줄무늬 티셔츠 논스톱 때도 정말 좋아했었던 근장님 같은 연배인데 저는 벌써 애가 둘이에요 소집해제하신 근석님 앞으로 활동 기대할게요 it's 장근석 타임 아 근데 이제 논스톱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 게 기억이 안 나면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 작품들이 다 기억이 나네 저는 어제 일같이 다 기억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29년 차 배우 어제 건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뭐 했는지 자 그러면 장근석씨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이제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근석씨가 그려갈 그림 우리 철가루가 그린 그림 이거 많이 보시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니나노님이 근석 오빠 의사 역할 한번 해주세요 저는 특히 마취과 의사 추천해요 오빠가 마취 시켜주면 전 안 깨어날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건이 안 했는데 캐릭터가 일중독이라 연애 따위는 안 해야 해요 일단 그럼 제가 니나노님의 심장에 마취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좀 떨어져서 시간 좀 주세요 한의 사이에서는 마치 약간 침 스타일인데요 약간 피리부른 소년 같은 아니 근데 연애 따위는 연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카 하나 이거 볼까요 이거 보실래요 근짱 영어 실력도 장난 아니잖아요 언젠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도 꼭 보고 싶은데요 냉혹한 킬러 마피아 아니 뭐든 괜찮습니다 근데 할리우드 생각이 있어요 왜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영어는 생각보다 못해요? 아 저는 조기 유학이 실패자에요 아 진짜? 유학을 하긴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외국 가면은 뭐 회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뭐 그냥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아 잘하는 거네요 이제 겸손 할리우드 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 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11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대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할리우드 못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지금 트라이 중인데 아직 도전 중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그 누구야 앨런 머스크가 오늘 18년 만에 우주에 위성 쐈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아까 그 대사에 썼잖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지 저는 계속 끊임없이 놓고 갈 거예요 할리우드 가면 되지 나에게는 기회가 또 있다라고 우리 도담님이 갑시다 하셨는데 할리우드 한번 가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할리우드 원고 좀 보고 있나요? Sure? Why not? 자 우리 도담님 거 이거 하나 더 볼게요 구질구질하고 나쁜 캐릭터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종영화한 부부의 세계 대사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장배우님의 이태호 버전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이걸 한번 듣고 싶다고 저는 근데 이 대사 말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 뭔데요? 내 문제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사를 너무 사실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다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아 야 앞에서 나 지금 우리 배우님의 코치를 와 배우님 와 연기 빨리 드라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품 많이 봤어요 드라마 같은 자 우리 선물 소개되신 세 분께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벌써 8시 51분이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장근석씨와 끝인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장근석의 철파임 단독 출연 군 제대 후 첫 방송 어때요? 잘 마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쵸? 아쉬워요 반모는 뭐다? 반모 반찬모임 아니 혹시나 하고 로딩이 필요해요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우주푸셔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철파임 또 드라마 시작하고 나면 또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클로징 할 때 항상 다른 노래가 안 나오고 후! 하! 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그렇죠 벌써 나와 다 이거잖아요 클로징 클로징하게 들으셨죠? 네 다 들었죠 자 우리 장근석이 클로징 같이 하겠습니다 빡빡 잘하는 거지? 다음에 철파임 또 나와주실 거고요 네 자 뭐 힘 실어서 해볼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대는 철업 영철이랑 근석이는 이제 셔업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